적 다수 접근 중 새로운 유형의 AI 반응이에요 이건 레이저 타입이군요 원거리 공격에 특화된 놈들이니 유의하세요 후, 징글징글한 녀석들 맥스, 뭔가 찾아냈어? 이 근처에 있어요 이건가? 잠깐 마야, 뒤에, 뒤를 봐요 마야, 뒤에, 뒤를 봐요 뒤를 노리다니 비겁한 놈들 마야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 포위당한 것 같아요 싸울 땐 머리를 노리는 편이 좋아요 핵심 제어 장치가 있는 부위니까 아 그리고 방패를 든 녀석은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가까이 갔다가 저거에 맞기라도 하면 꽤 아플 테니까요 어때? AI 본거지로 갈 수 있는 루트는 찾아냈어? 찾긴 했는데 녀석들이 곳곳에 CCTV로 숨겨둬서 없애지 않고는 추격을 따돌리기 힘들 것 같아요 일단 CCTV부터 모두 처리하고 가도록 하죠 찾았다 음... 마야? 놈들이 오고 있어요 놈들 벌써부터 지치는군 적 다수 접근 중 새로운 유형의 AI 반응이에요 이건 레이저 타입이군요 원거리 공격에 특화된 놈들이니 유의하세요 후아 징글징글한 녀석들 맥스 뭔가 찾아냈어? 이 근처에 있어요 이건가? 잠깐 마야 뒤에 뒤를 봐요 렛ży 오마이 로마 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뒤를 노리다니. 비겁한 놈들. 마야,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. 아무래도 지금 우리 포위당한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